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 저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 국회 가서 투사가 되었고, 최민희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여튼 누구지? 박장범... 네, 인사청문회... 3일 하셨더라고? 애초에 3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글쎄 말이에요. 박장범 후보자는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청문회 인사 중에서는 가장 대답을 중립적으로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척이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도 안 했고 사실은 저희가 아직 밝히지 못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추이를 지켜가 보면서 필요한 국회가 할 만한 일이 있다면 하려고 합니다. 그 임명했잖아요, 윤석열. 네, 즉시 임명했죠. 다음다음날인가 했어요. KBS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KBS 방향은? 일단 저희 과방위가 하는 청문회를 잘 보시면 특히 제가 하는 발언, 김연 간사가 하는 발언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청문회 때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포섭을 다 두면서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KBS에서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대개 과거의 경험상 보수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빌미로 개혁적인 방송인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한식으로 밀려나게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걸 봤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회 마지막 날에는 박장범 후보자가 이미 용산회의에서 내정돼 있었다는 증언들 그리고 마지막 날도 증언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박장범 후보자의 정통성 문제를 이미 문제 제기를 세게 해놨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기술직 구조조정에 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임금 함부로 깎지 않겠다. 노조와 협상하겠다. 그걸 다 받아내셨어요. 또 하나는 수신료와 관련하여 그 자리에 제1노조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노조들 보수적인 노조들과 연관되신 분이 나왔고 똑같이 수신료 통합 징수로 갔다. 이렇게 답을 했고 박장범 후보자도 국회가 입법을 해 주신다면 본인도 국회를 쫓아가겠다는 두름수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정파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사실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돼야 되고요. 방송 노동자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 재원도 수신료 아니면 정부 일반 회계에서 재정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짚어놨고 이제 KBS 내부의 개혁적인 분들께서 특히 수신료 통합 징수로의 복원부터 하나하나 박장범 후보자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반 KBS적인, 김건희 친화적인, 윤석열 친화적인 행태로 KBS를 망치려고 한다면 조용하지 않겠죠. KTV처럼 완전히 알겠습니다. 정치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1심, 아 2, 그건 뭐야. 위중교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을 받은 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을 때렸잖아요. 11월 15일에 판사가. 그것은 예고편이다. 그리고 반드시 11월 25일에 구속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법원에 줬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법원이 100% 신뢰하기가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불안했고 지지자들도 불안했고 그래서 그것이 좌절된 거죠. 이재명을 구속시킴으로써 극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거기에 플러스 중도까지 흡수시켜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이재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시도가 좌절됐다는 것에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파는 어떻게 번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전에 얘기했던 비명계 막 이렇게 그거 없어졌다. 결성이 되죠. 완전히. 제가 그날 11월 15일 날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만으로 징역형을 때린 건 이재명 대표가 처음이거든요. 뭐 다른 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경우는 다른 정치자금과 연관돼 있어요. 후원 여부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안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법원이 무너져 내려도 되나? 뭐 이런 판결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집회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잖아요. 잘하셨어요. 아주. 네. 근데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사실 그렇게 제가 세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날 왜 그렇게 했을까를 지금까지 생각해서 어제 제가 알았어요. 제 심리를. 뭐예요? 비통함. 위협된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그 마이크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마음이 아 이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치검찰과 손을 잡고 민주당을 흔든다면 내부에서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흔든다면 당원들과 함께 응징하겠다 이 얘기를 세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울지 않으려고 그랬구나. 내가 그거를 어젯밤에 나는 왜 그랬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젯밤에 정리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지지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잘 읽어줘서 고맙다. 이런 메시지도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지지자들의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 마음이 그냥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를 다지기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잃고 그랬다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아. 자 근데 하여튼 그 지금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일 날은 그 완전히 공소장에서 드러냈더라고. 보니까 한결문 분석을 한 거 기사를 보면.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왜곡해서 쓴 공소장 그대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항소심에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뒤집어야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법이 잘못 적용되면 큰일이거든요. 진짜. 그거는 여당 의원들에게도 큰일. 근데 25일 날은 무죄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다 같은 동감을 하셨겠지만 일기편사에 의해서 선출된 자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검찰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판사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 항소심도 걱정해야 되고 대법원도 검출. 또 선거법은 6개월 이내 하라고 조희재 대법원장이 지시했다고.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일리가 있지만 과연 판사 한 명의 판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50% 가까이가 찍었고 그리고 지금도 50% 내외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맞아요. 판사 한 명의 판결로 인하여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나라냐. 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근간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사실 제가 이번에 11월 15일 판결 이후에 너무 많은 쟁점을 혼자 고민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사법부에 권위를 줬어. 거기서부터 왜 판사들은 법 법을 입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을 다시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회가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사법부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고 그거의 상징으로 법법을 입게 만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파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법원이 정파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방안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된다. 시스템상으로는 그랬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매우 많이 반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우리가 적폐청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필요한 일이었고. 그럼요. 근데 적폐청산을 하더라도 흐트러트리면 안 되는 원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권력을 가진 기관은 경쟁하게 해야지. 그렇죠. 한 군데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70%였는데 그때 가장 검찰에 많이 힘을 실어준 정권이 우리 정부였어요. 그때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양승태 사법부가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맞아요. 일종의 적폐로 지목됐고. 거래했잖아요. 박근혜와. 그 적폐청산을 하려는 과정에서 사법부를 검찰이 압색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양승태 법원이 해서는 안 될 판사 성향 분석이라든지 판사 개인 거의 사찰 수준의 문건이 검찰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정원 개혁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정원도 검찰이 샅샅이 들여다보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 그거 당시에 청와대 빼고는 군대가 있고요. 근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뭐 김영삼 대통령이 한화위를 해체 함으로써 이제 끝난 거고. 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와서 흐트러트리려고 특정고 인맥으로. 추한국으로.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시스템 중에 사법 시스템. 그 다음에 뭐 국세청 감사원 등등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권력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지 않고 국정원까지 검찰에 의해서 하위 기관인 것처럼 돼버린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비대해지니까 검찰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통령이 나오고. 그래서 엄청 반성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지점에서. 그래서 판사 개개인이 법복을 입고 오직 법에 의해서만. 네. 판단하는 권위가 권위의 일부가 무너진 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제 벌써 우리가 DJ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세 번의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와 함께 권력을 운영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반드시 정권교체 할 테고 그러면 이때 그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런 DJ와 같은 지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정의에 대한 열망. 노무현. 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통격. 이런 것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우려가 되는 거. 이제 재판이 지금 두 개 한 거 아니에요 선거가. 네. 하여튼 무수하게 남아있잖아요. 무수하게 남아있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 해야 돼요. 전 지지자들께서 가장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내용을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공직선거법 판결은 걱정했다기 보다는 이런 게 무슨 재판거리야. 그렇지. 이건 100% 무죄인데 징역형을 때려 버리니까 다들 우리가 멘붕에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위중교사 이번에 법원이 판단을 잘 했잖아요. 네. 사실 김모 씨의 위중교사 내용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알 길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들끼리 얘기라. 그렇지. 애초에 연관성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나머지 남아있는 것도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이게 정치 재판인지 올바른 재판인지 판단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그때 지지자 한 명 한 명이 다 판사가 돼서 한 명 한 명이 다 법의 정의의 수호자가 돼서 판단하시면 되고 그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비판 하시면 되고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정치적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항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성남 fc 제3자 뇌물 그게 말이 됩니까 성남시장이 fc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들에게 요청도 하고 이런 게 이게 무슨 제3자 뇌물이냐고요. 이러면 대한민국의 지자체장 다 들어가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대장동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이 뭐였어요. 이재명이 3천억 4천억 몇백억 뭐 처음에 화천대유의 아들이 근무한다고 했다가 거짓의 거짓의 성을 쌓아서 마녀 사냥하고 스스로 마취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기소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아시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점점 더 검찰 정권이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도 안 되고 검찰 정권 은 정말 규퇴 정권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만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이라고 자꾸 얘기 하면서 비난들을 하시던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인입니까 네. 검찰 정권에 탄압받는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예요. 디제이는 현해탄에 빠져서 돌아가실 뻔한 걸. 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살렸고. 네. 또 전두환이 사용시켜서 사용 선거까지 내렸는데 모든 국제기구 엠네스티까지 나서서 구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걸 자꾸 개인으로 치환하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 뭐 개인에 대해서 뭐 어쩌고 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게 아프죠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판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입장 표명을 한 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의원들이세요. 그래요 조목조목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비판하셨거든요.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정리 딱 해버리고 종합적으로. 저는 얘기했잖아요. 정리할 생각도 없었고 제가 너무 슬프고 힘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가여웠어요.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심리적 기재로 그 방어 기재로 더 세게 한 거 아닌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내부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실 이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 개인에 대한 다짐 이었기 때문에 박장범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의원실과 김형 간사실에서 중요한 거를 거의 다 밝혀 냈잖아요. 극정도 하고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집중하느라고 그리고 제가 원래 방송 안 봐요. 그래서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막. 완전히 뭐 거칠다 강하다. 거칠 건 사실이지. 강한 것도 사실인데. 그게 뭐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한 일인데 왜 본인이 그러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청문회. 김형 간사가 저는 김형 간사가 저의 멘토거든요. 그래요. 저는 정당 경험이 적잖아요. 4년 국회의원하고 8년 밖에 있었고. 그런데 김형 간사는 37년 민주당 원로세요. 그러네요. 당직자부터 했으니까.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랑 같이 학생운동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아니 이해찬 대표의 동지예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당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일 거라고 예측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딱 맞아요 그냥. 다 맞아요. 제가 그러면 늘 김형 간사한테 아우 얘 설마 그러겠니. 아우 그럴 리가 없어 아무래도 그러겠니 이러거든요 저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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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며칠 지나면 네 말이 맞았다 그럴 거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리고 어찌나 부지런한지 그 와중에도 청문회 와중에도 보도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아는 줄 알고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 앞에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서 이렇게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당하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우리 보좌관이 사실 그 표현이 조금 세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조금 센 게 아니지 엄청 셌지. 아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법원 관계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요즘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확장하려고 하는 행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법원 관계는 법원 관계들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엄청나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네. 저는 어쩌다 보니 제가 dj 92년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공보팀으로 연설문도 작성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j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때 젊은 기자로서 인터뷰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잘 알게 되잖아요.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도 이래받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깝게 지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시민사회활동화가. 문재인 대통령은 뭐 문성근 선배 이해찬 대표랑 같이 만들기를 초기에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 지도자들을 김영삼 대통령까지 가까이서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라는 신분이 그렇잖아요. 말지 기자. 게다가 말지 기자니까 더 대접을 해 주셨어요. 아껴주고. 그런데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분들과 전혀 다른 확실한 강점이 있으세요. 그게 저도 못 가지고 교수님도 못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이 가난을 체험한 사람.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한 사람. 그리고 그 출세한 이후에 더 출세할 길로 가지 않고 지역 변호사를 하면서 다시 자기를 키워준 지역으로 돌아간 사람.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현실성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저를 생각해보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생각해봐도 그 동기가 낭만적 공익주의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지 왜. 낭만적이세요. 의상주의자세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마음은. 디제이에 대한 건 존경이에요.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시네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중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제 경우는 50%가 그 낭만성. 그리고 결국 그런 대의를 위하여 그런 선택을 하신 것도 그 낭만주의의 공익성에 극치잖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들. 저는 제가 친노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와대 안 있어도 제가 핵심 친노라가 늘 스스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언론개혁 한 길을 계속 오고 있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원입당법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그거다 또. 저도 동기가 낭만성.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거를 시민사회에서 구현. 그 한계가 있어서 정치까지 하게 된 케이스라 동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은. 안 그렇다는 거죠. 동기가 정말 나와 같이 생활했던 민중 우리의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싶다. 그 정치 효능감을 얘기하잖아요. 효능감. 그 효능감이 뭐냐면 성남시장이 됐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과일을 엄마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다 준 과일을 먹고 컸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과일을 먹이겠다. 그걸 진짜 정책으로 구현한 사람이에요. 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늘 과일을 마음껏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이 점을 제가 보고 이분은 성공한 전태일이다. 그리고 더 성공한 전태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라 그거를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당의 정청래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같은 사람은 개혁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또 기재위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등등은 또 거기서 민생을 위하여 타협할 걸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처럼 방송개혁을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 몫인데. 그렇지. 저하고 김영관사가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대중친화적 행보 그런 걸 보이는 거는 정말 이재명답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러면 대여관계? 대윤석열 관계? 네. 더 들어가면 대김건희 관계? 대김건희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비선하고 무슨 그렇지. 제일의 지도자가 비선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대윤석열 관계인데 그 점에 있어서도 계속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민생은 같이 가보자. 그렇지. 라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 또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동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대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던 분들은 어떤 건 수사가 되고 어떤 건 수사가 안 되고 법적으로 어떤 게 처음부터 문제되는지를 알아서 게시판 건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분들이 이제 워딩을 잘 살펴보시면요. 교수님. 교수님이 국힘 쪽에서 얘기하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요. 멘트들이 법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다 해요. 그러면 게시판에 그 게시판에 한동훈 아내가 글을 올렸다고 찍시다. 좀 쪽팔리면 되지. 그게 뭐가 법적으로 문제니 그런 식의 사고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야. 자기들은 두루킹 가지고 작사를 내놓고 말도 안 되는 거 어거지로 해서 그런 거였는데 함정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진짜 진은정 씨가 했다면 저는 쪽팔리고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말대로 지금 그거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은정이 아닐 때 아니 아니라고 봐야죠. 여러 아이디를 모아서 그렇지. 프로가 했다고 봐. 누군가 아주 거칠 그거야말로 거칠고 극악무도한 표현이더만요. 입에 못 올릴 네. 그런 것을 개목걸이 걸어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했을 경우의 수 만약에 이랬다면 이건 엄청난 함정에 빠지고 본인이 얘기한 불법 업무방해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업무방해라는 거예요. 그러네. 업무방해라는 거네 완전히 그래서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세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소위 친륜이라고 하는 당연하죠. 우리 같은 공세 안 하겠어요 내부에서 우리는 민주당 당대표가 예를 들면 아내 이름으로 그런 거를 올리는 순간 작살나는 당이에요. 서로가 싸우고 맞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제가 말한 그러한 배경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다가 거기에 또 정치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건 것처럼 보이는 젊은 정치인이 지금 끝까지 이런 데서 진돗개 정신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그렇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늘 이게 법적으로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초기에 이게 심각한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법만으로 되나요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게 검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걸 법의 잣대로 수사의 잣대로 하니까 민주주의도 실종하고 외교조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가 바이든 발언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보는데 저는 저쪽을 이해하는 저의 코드 중에 하나가 사건이 터지면 꼭 법적으로 이렇게 그러네. 제가 국회에서 한 의원이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 말을 안 들어도 발언권을 정지시켰더니 그걸 또 법적으로 취한해서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고발을 저기 윤리위 제소했죠. 고발하는 건 또 너무 잘못된 행위를 쫓아하는 게 그런 거 같아서 어제 뭐 검찰에서 뭐가 날라왔더군요. 그래요 근데 저 면책특권 있지 않나요? 저기요. 명태균 사태 이거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지금 구속적 보시면 신청하겠다 그러는 거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오세훈 시장 이준석 회에서 뭐 계속 민주당에서 녹취록 계속 까고 있고 얼마를 지금 저쪽에 제일 문제는 녹취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민주당이 검찰도 제일 겁나는 게 민주당이 뭐를 갖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 진짜 갖고 있어요? 확실한 거? 지금까지 나온 것도 다 확실한 거였고요. 근데 그게 말을 안 들어 당의 애들 이거보다는 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엄청 세서 그걸로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부였으면 그걸로 대통령이 끝났죠. 그런데 뭐 그에 준하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늘 기대합니다. 그래요? 지금 나오는 거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시장 나오고 기대합니다. 그럼 저도 기대됩니까? 아니 저는 늘 혼자 기대합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명태균 사태가 얘네들 지금 감옥 안에서 딜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정치장으로 축소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제가 어디 나가서 그렇게 못 가요. 민주당이 뭘 갖고 있는지 검찰이 모르잖아요. 자기들 갖고 있는 건 민주당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축소수사를 못합니다. 검찰이 확실하게 검찰을 없애야 된다는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알려드리면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망해가고 있구나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더 나올지 지금만으로도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국정농단의 끝은 돈이다. 그리고 그 돈의 기획자는 최윤순 씨일 것이다. 그런데 명태균이 아크로비스타 가서 최윤순 그리고 김건희 오빠와 밥 먹었다. 그게 그다음에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돈을 따라가서 세금을 건드린 부분 혈세를 농단한 부분 혈세농단을 찾아내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임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이. 특히 기재위의 김영환 의원 초선인데 정말 발군입니다. 그 분 많이 얘기하시대요. 많이 얘기하시대요. 너무 성실하고 경제 쪽이시죠. 경제. 기재위에서 꼼짝 못하게 그다음에 농예수위 위원들이 다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농성을 국회 앞에서 하는데 농예수위 위원들의 그 농성장마는 늘 의원님들이 계세요. 감동했어요. 김영환 의원은 여러분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임미애 의원. 거기는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분. 그리고 경북에서 동의원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초선들은 너무 좋아요. 서미화 의원 인권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아주 대단하시고 강유정 의원 하여튼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 너무 잘하죠. 그래서 되게 공천이 잘 됐구나. 그럼요. 그게 혁신공천이었어요. 다의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 비례 1번 교사 하시던 정교자 아니고 교사 모임 다른 거 하다 들어온 이번에 집회 사회 받는데 다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주 뿌듯해요. 네 아주 오늘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쭉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이 또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 아까 초반에 얘기해야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흐름을 볼 때 다른 구체적인 사안들은 사실은 많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다 나오는 얘기고요. 우선 이럴 때일수록 뭔가 나라가 혼란하고 걱정되고 불안할 때일수록 한 번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쭉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른 얘기는 잔소리가 되고 군부독재가 김영삼 대통령을 죽이려고 79년에 의원직 제명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달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나 결국은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dj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의문의 교통사고로 다리까지 다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조선일보가 얼마나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면서 대통령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세 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거는 국민들이 떠받치고 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힘이 있는 것 같고 판사 한 명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의 사건 보면 막 이리이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흐름을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떠받들고 신뢰하는 지도자는 그냥 대통령이 돼서 뭔가를 다 아셨어요. 그러네요. 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황무원 대사에 그랬네요. 그거를 어떻게 판사 한 명의 판단이 그 지도자를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네. 어떤 하나의 작은 사안이 일시적으로 죽이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 대선에서 1,400만 명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을 찍었던 많은 사람이 아 내가 이재명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못 거슬러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 나 내 마음이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그러면 나는 이 순간 뭐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래서 나오신 분들 제가 그거 여쭤보면 한 사람만 해도 더 거리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 현장에서 자기 직장에서 일상에서 이걸 알리고 행동하고 이러면 DJ가 담벼락이나 용이라도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더 당길 수가 있다. 무도한 정권을 끌어들이는데 그런 말이죠. 그게 김어준 씨가 얘기한 닦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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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갈기에 이 얘기와도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1월 15일 판결을 보고 저도 너무 좌절했고 가슴이 최근에 그렇게 아팠던 적이 있나 이랬고 그랬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12월 12일 날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요. 저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결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 한 명의 대법원 판사라도 전 대법관이 양심에 따라 대법관의 마음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정의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말도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생각해보면 자기들은 뭐 공천 개입에 뭐에 진짜 국정농단의 권력 사유화에 주가 조작에 이 다 사실 같잖아요 지금 그 의혹들이 근데 아무도 수사도 안 받고 이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파기완성 되기를 바라면서 네 그러면서 어쨌든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데 바쁘실 텐데 워낙 바쁘셔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민희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부패 덩어리 국진과 수박들이 죽어야 국민이 삽니다 분노와 치밀어 미치겠습니다 이재명은 곧 민심입니다 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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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